자 오늘부터 모레까지 소래포구 축제 기간입니다. 이야 지금 개가 꽃게가 지금 엄청 들어왔어요. 엄청 들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꽃게, 꽃게 사세요. 꽃게가 키로에 만원입니다. 만원. 자 장수지들과 오늘 여기 대박수산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백두주차장 바로 옆길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영남도시장 쪽으로 젓갈 가게 있는 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예 16호입니다. 16호. 많이들 찾아오세요. 자 오늘 오시면 이 무식인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만원이에요. 만원. 고객하세요. 만원이에요. 저는 3kg에 이만한 1kg을 실천하는데 지금 부어서 여기서 현대를 시식을 해봤는데 정말 맛이 줄여줍니다. 맛이 줄여주고요. 여기 가부지로도 이거 껍질을 딱. 가부지로도 껍질을 딱 빼주셔서 먹으면 정말로 맛이 좋습니다. 이 가부지로도 15,000원 위만원. 그렇게 합니다. 가부지로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무식이네. 장사 잘하십니다. 네. 장사를 잘해야죠. 네. 자 만원이에요. 지금 오늘 숙제 기간이라 지금 여기에 지금 다섯 명이 이렇게 지금 오늘 일을 하십니다. 바쁘게. 이야. 대단해. 여기는 지금 숙제를 한 개도 수십 개 국식을 보내도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만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시켜드신 분들이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이야. 진짜 좋다. 자. 꽃게가 이렇게 하나가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꽃게가 지금 다 이렇게 살아가 있습니다. 네. 다 살아있죠. 자. 꽃게가 만원이에요. 만원. 이야. 이게 오늘부터 지금. 네. 오늘 자막 때 종물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죽제 기간이죠? 네. 죽제.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2만원짜리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아니. 옆에 계신 분은 무식인애가. 아니. 옆에 계신 분은 무식인애가. 대박사. 네. 넓은 데로 이전했습니다. 아주. 벌거로 넓은 데로 이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무식인애가. 아. 저. 저희는 우리 언니예요. 알바를 왔습니다. 알바를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리를 짝짝거리고 너무너무 좋죠. 이제 보는 것마다. 요거는 2만원짜리. 네. 요거는 2만원짜리. 진짜 명품이에요.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살팍 찬 거. 여기가 확실한 소래포구의 대박 수산이군요. 네. 네네. 아. 근데 두 분이 좀 닮은 것 같애. 어. 닮았어요? 하하하하.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로 살이 차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세요. 이러면은. 매큐로 몇 그릇 나가라. 아. 여기 여기. 두 마리 올라가요. 여기가 500나가라. 500. 500그릇. 500그릇. 반치만이. 두 마리 올라가요. 한 마디 만원짜리. 자망개라는게 무슨 꽃게나요? 자망개는 새벽에 나갔다가. 금방 몇 시간 안에 건드려오는 건 자망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지향은 새벽에 나갔다가 낮에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물건이 너무 좋고. 손에 내서 자망. 꽃게는 알아주는 거예요. 몇 시간 안에 배가 주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네. 이 집에서. 정말로 사주시고.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네. 진짜. 사기친이 웃자니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아요. 정말로. 우리는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는. 우리 대박 부산 사장님이세요. 여기가. 장이 까만 게 있고. 하얀 장이 있어요. 아. 네. 이거는. 까만 장으로. 해초을 먹어서 그래요. 비어. 약간 쌉실름한 비가 있어요. 저는 사이에서 그런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는 게 좋답니다. 약이 되고 고약이래요. 약간 쌉실름한데. 이 물건을 좋아해. 사는 걸 좋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약간 쌉실름하다고. 손님이 댓글을 걸으시는데. 그건 걸으시면 안 돼요. 몸에는 너무 좋대요. 몸에. 최고예요. 몸에 좋은 보약이. 써잖아요. 네. 보약이에요. 해초. 바다에 풀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서울의 포부. 어. 재래의시장 안에. 16호. 지금 아직 간판을 못 달았는데. 너무 바쁘다고 보니까. 지금 소나무수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찾아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여기. 서울의 포부. 세래의시장 안에. 구. 말하다면. 네. 대박수산. 대박수산. 백두 주차장에 오시면. 바로 옆에에요. 백두 주차장에 오시면. 바로 옆에에요. 많이들 찾아오세요. 영남 젓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영남 젓갈. 바로 들어오시면. 저리 보입니다. 네. 진짜 좋아요. 진짜. 많이들 오세요. 만원이에요. 만원. 마른데. 만원이에요. 마른데. 많이들오. 그리고 그래. 이거 남은걸. 이쁜피에서 잎을 꺾where. 바로 후올림이 당ות. 감사합니다.